자 여기는 오늘 전화 본 친구고 수원에서 온 조민식이라고요 니 현호 아들 아이가? 니 수원에서 사고 찌지? 딱보이고 양아치 새끼네 니 고정생활 적응 안할거만 시상 조심하라 벌레한테 웃기면 니 인생 밑바닥 치는기다 예주아 내가 신기한거 보여줄까? 니 저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나? 벌레한테 염민 느끼는 인생 밑바닥 치는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